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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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00% 그런건 안합니다 저는 업적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를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저 오늘은 숙소에 있고 내일 이제 내일 오후에 집에 갈거에요 밤새 놀다가 한숨 자고 집에 갈거에요 왜냐면은 집보다 여기가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에이 ㄷㄷ ... ㅅㄷ ㅅㄷ ㅊㄷ ㅅㄷ ㅈㄷ ㅇㄷ 저 살안빠졌어요 ㅆㄷ ㅆ ㅅㄷ ㅆㄷ ㅅㄷ ㅆㄷ ㅈㄷ ㅈㄷ ㅗ ㅂ ㅅㄷ 도스의 유전자를 결합시켰을까요? 페란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버린 짓이 아닐 겁니다. 에헤이 통통으로 합시다 통통으로 아우 뉴스 유지되네요 저희 유엔엔에서는 자취령 정부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타소니스와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겠군요. 잔인한 저그 공격이 시작되자 타소니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시가 텅 비고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고프로론을 가질 수 없다면 저런이 제떠미를 만져볼게 되다. 이봐요 그렇게 멋대로 들어오면 자취령 방위군이다. 이 방통을 즉시 중단한다. 한방먹은 소감이었대 맥스크 어제 비밀 임무까지 했어요. 아 마우스 설정 어 그대로 되있네? 홀스 형 오늘 게임 안했어요? 마우스 설정이 왜 그대로지? 마우스 설정 토시 보내버렸어요. 저그놈들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젠 맥스크가 만든 괴물들까지 신경써야하니 토시보단 노바지 토시는 히오세 없고 노바는 히오세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노바를 선택했습니다. 이번판에는 대화할게 별로 없네요. 이게 메인 퀘스트 같던데 사령관 사령관 메비우스 재단 친구들이 마지막 유물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오.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차 행성으로 가서 캐리건을 상대할 수 있어. 운이 따르길 받고 드디어 배틀을 얻는구나. 메비우스 친구들이 드디어 유물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어. 지금의 사분면에 버려진 젤라가 함선안에 있다고 하다군. 아프리카도 그렇게 많이 났네. 왈란팍분들 아프리카가 그나마 좀 덜 쓸쓸하겠네요. 사람뿐까. 함선엔 분열장 생성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몇 분이면 분자로 분해해 버리는 물건이지. 다행히 새로 나온 미노타우로스급 전투 순양함이라면 분열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생성기를 파괴할 수 있을 거요. 알아야 할게 더 있나 그게 원거리 스캔 결과 상당규모의 달달인 병력이 발견되었어. 토스년이네. 그 미친짓이야 짐이 분열장 안으로 기어들어간다고 난 죽기 싫어 운이나 챙겨서 튀자고 먹튀오지네 난 너때문에 9년이나 감옥에서 싸웠어 남은 인생은 니 여자를 위해 보호할 수 없다고 믿지마 자넨 나한테 빚을 졌어 친구 자넨 나한테 빚을 졌어 친구 자넨 나한테 빚을 졌어 친구 다르테도 이 임무를 포기할 순 없어 안심하라고 자넨 빠져도 되니까 친구 좋아 그럼 내가 어디 있을지 알지 그럼 내가 어디 있을지 알지 내가 어디 있을지 알지 내가 어디 있을지 알지 어딘 끌고 와야지 사원 노약을 준비해 일을 끝내러 봐야지 일을 끝내러 봐야지 이거 지금 제가 몇프로정도 진행한거에요? 진행한거에요 금방 끝나요 자넨은 오늘 끝날걸요? 80% 그럼 자넨은 오늘 끝났네요 뭐야 뭐야 뭐 저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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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구만. 좀 일하면서 시작하면 안되냐, 너네? 저기까지 가야되는거죠? 껌이지. 배틀. 배틀만 뽑아도 깰 수 있어요? 헤라클래스가 배틀이야? 아, 아닌데. 헤라클래스는 뭐지? 뭐야? 저기 있네? 아, 씨. 물 자려줘, 셔틀. 겁나 큰 수동관. 아무리 없나, 아무리? 지워야되나? 배틀 준비 완료. 배스팅가스가 부족. 간설놈은 준비 완료. 가스 성공. 간설놈은 준비 완료. 배스팅가스가 부족합니다. 또 없나? 굉장하군요. 실시. 아, 드랍시 필세요? 누가 호출하셨어. 간설놈은 준비 완료. 아, 귀쳤네. 누가 호출하셨어. 말씀하시... 네! 아, 고쳐라. 간설놈은 준비 완료. 배스팅가스가 부족합니다. 아, 가스 넘어오는데? 연규. 모방지원 대기중. 오, 저거 뭐야. 부족하네. 간설놈은 준비 완료. 응? 오, 이 자식들이. 병력은 어떻게 뽑는 게 낫겠다. 연결돼. 말씀하시오, 사령관. 간설놈은 준비 완료. 무슨... 목표 2, 또 2, 더 1, 더 5, 더 5, 뺀어요! 벨라기 안쪽으로 한 번만 올려둬ối니다. absol을 sculptures 3, 1, 1, 2, 1, 2, 1, 3, 2, 1, 1, 1, 1, 2, 1, 2, 1, 3, 1, 1, 1, 1, 2, 1, 2, 1, 1. 정신방에 위치해석 bardzo 적당되는 Ghost. 드디어ож이 기U로 잃어버렸습니다. x2 배스팅타스 어? 형님들 아 뭘로 공격오는거야? 자꾸 아 아 어 개자 히트 아 매트를 터지네 뭐야 어이 병력들이 얘네 왜이래 고쳐 배럭은 지워야 되네요 아 돈 없는데 고쳐줘 빨리 업그레이드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부속 건물 어 잠깐만 어이 진짜 백스 쏘 어 아 드럭시 뽑아왔대 어디로 출동할까요? 고방 지원 말씀하세요 탑승 준비됐나요? 말씀하시오 사령관 자 빨리빨리 통신 상태 연결됐소 악노 소입장 악노 소입장 미술도 없었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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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엔타로 태사다아라 우리의 친구야 탈가림은 자신들과 뜻이 다른 일을 모두 가졌어 뭐가 많아 겉에요? 아 백스엘이 수리를 한다고? 쟤 구해주면 우리 편 쓴다고? 어디인데 아 아 넌 아 이놈 결국 joy 졸여 어 아니 오 자 깃냈나봐 돈 이놈 고맙소 제임스 레이나 달거리고 뭐야, 뭐해, 뭐해, 뭐해 털리는 거야 아이 저 보, 아 저 보호막 때문에 아 저 안에 드럼 데미지 받는 거구나 뭔가 했네 어 잠깐만요 형님 형님 돈이 0원인데 형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돈이 있어요 에너지 부족합니다 아 아 아 말씀하시오 사역반 헤잇!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도망지원 대기 중 말씀하시오 사역반 고착 아 이거 배틀3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셔쿠 이나크 오 영영을 따르겠다 공허의 힘으로 어둠이 영영을 따르겠다 얘는 켰으니까 공격 안받죠 가쭈 가쭈 나는 샤쿠아스의 거운이다 오 오 형님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환영일 뿐 공허 광물이 부족합니다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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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드 까지면 달아요 아아 오케이 이해했어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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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해줄 수 있는 거 좀 고쳐라 외너가 없어 탑승 준비됐나요? 뭐라고요? 뭔 일 있어요? 부르셨어 저기 수감 문제 하나 있네 적은 무너지리라 새끼 잘 걸렸다 일로 공격하는 꿈 안 잡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 나사 아 그렇소 총풍 질당 좀 넣어야지 부속 건물 완성 환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셔 우리도 함께 달달임을 쫓겠어 뭐야? 여기 길이 있구나 어둠이 난 무슨 일이요 말씀하시오사 줄기 이리 모델이 오피 에이 쟤 아 피를 한 번에 왜 얼마나 다는 거야 정말 혈아 고쳐 야 터진다 터진다 와 씨 굉장히 돈이 딸리는 미션이네요 가스도 다 썼네 뭐야 어디서 공격 소리 나는데 어 낼군 뭘 까야 되지? 어딨지? 까는거? 이건가? 말씀하시오 사령관 배스 나 배스 있는데 어? 여기서 뽑는게 아닌가요? 무슨 일이요? 나 스페루 응? 우리에게 무엇 연결됐어 콩포는 말씀하시오 사령관 무슨 일이요? 응? 어 저긴 섬이야? 말씀하시오 사령관 아 저 무서워서 못 돌아가겠어 이거 어 어 피 너무 많이 달아 병력은 아예 많이 모아서 가는게 낫겠죠? 아 아 잘 죽이네 아 잘 죽이네 과학선 어디있어요 과학선 과학선 어디서 뽑아 아 이거야? 이게 배슬이야? 아니 배슬을 배슬이라고 해야될거 아냐 준비 완료 무슨 일이요 누가 호출하셨소? 아이씨 이름을 어렵게 났어 말씀하시오 사령 부르셨소? 배슬이 배슬인줄 몰랐네요 배슬 몇대? 왜? 환불이 부족합니다 갑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신기하네 오오오오. 호화 Чтобы 어 배틀 많아 없다 후텔 오 모선이다 병력 진짜 많은데 후텔 배틀이 좀 많아야 되려나 배틀 좀 빼서 마나를 채워야겠다 폰 다 써야되네 배틀 이정도 모았는데 더 모아야되요? 와 대박 야 돈좋아 잘했스 못가? 아아 그렇지 가야지 못가? 어어 와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가스 이겨받네 아 왜 어어 부서지가 아 자 자 얜 왜 또 두 마리밖에 없어? 이쪽도 갈 수 있나? 어크레이드 와이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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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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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야 얘 왜 보여? 왜 보여? 뭐가 뭐가 디지털이 얘야? 얘가 디지털이야? 아 오쩌바 패스 있으면 오쩌바 보여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 고쳐? 고쳐.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아 저거 다 날아가면 안 돼. 아 귀찮은데. 이병력으로 끝내겠습니다. 아 귀찮은데. 경고가랑 감정. 잠시는 강아지. 그래. 그쪽ity. 기지. 음. MIT. 경고가 balance. 심지어? 어싯밤. 또 다가야되어.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결됐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배틀이랑 함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배틀 나오면 게임 끝내러 갑니다. 내 닥템들 다 어디갔죠? 아따 이건 아니지. 엘리 당하자나 이러면. 오 야 너네 왜 야 왜 안 따라왔어 이거 기지가 않은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지 말자 어 억울하네 어 억울하네 아 어딨지 또? ㄷㄷ 아우, 스폰 아, 스폰 개짜요 어딨어, 자기장? 이건가? 여깄네 휴 아, 이거 마나를 다 채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스네 얜 뭐야? 가스네 이나크 재미있군 나는 나 꿈을 바라는다 공의 어둠이 꿈틀댄다 적은 무너지리라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다 오, 얘도 뒤지네 실드 까면 불쌍하다 가혹행위다 가고있네 공포는 환상 실버빅 이걸 까야되나? 못한다 어, 뭐 건물도 없어져? 대박 아, 여기야 야,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부해자는 또 어딨죠? 아, 이거 생각하시오 아, 뭐? 명 음? 암? 웅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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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누가 이기는건 좀 아니지 야야야 야 이거 키워드에 갈아입니까? 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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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이 많아서 아 대신이 많아 아 또 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크경 너네 곤짓맞아 아 짜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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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희망을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야 쟤 진짜 안 죽는다 왜 이렇게 쎄? 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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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밑에서 어디갔어? 아 지금 블랙홀 당한건가? 야 얘 또 어디갔어? 블랙홀 어디갔어요? 모선? 아니 아니 모선 어디갔어? 아니 모선 어디갔어? 나 모선 안 부순거 같았는데? 귀환? 뭐 에로엘이야? 귀환이 있어? 연결됐어 아 이거 좀 너무 심한데? 느긋하게 갑시다 엘리 당하는거 같은데 이거? 엘리? 엘리? 야 이거 왜왜왜왜 도망가는데 시작하냐? 아 어 여기 살아있어 으음? 무슨 일이죠? 흠 부르셨소? 이번엔 확실하게 자, 다들 드랍지? 계속하세요! 근데 드랍시 어디였지? 도움을 바라는가? 제법이군 명령을 따르겠다 재미있군 공허의 힘 어둠 나스베르 나스베르 우리에게 무엇을 막아라 뭐 보는데? 나스베르 오나달 칸 말스마시오 사령관 도움이 버틸수가 없다 나스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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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쎄네 유나 어디가 이 좋키냐 뭐야 뭐야 넌 왜 나왔어? 레이스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거르지 말자 말씀하세요 또 어디갔어 뭐야? 자꾸 왜 없어져? 이해가 안되네 부속 건물 완성 부속 건물 완성 광맥의 공간이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너무 의욕이 과했나? 다행이네요 이른바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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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가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부속 건물 완성! 곧두기 대기중입니다 아 그렇소 영령을 주십시오 부르셨소 수신중입니다 권부 드랍스 어디였어? 드랍스 찾는 법 아시는 분? 갑자기 투버라이즈 얘들아 뭐야 이거 뭐가 자꾸 정력이 능다? 투버라이즈 아 짜있나 기와네 진짜 아 어디로 자꾸 세가지고 오는거야 뭔일이 있어요? 누구로 가나 저기? 까다롭구만 부르셨소 랩 랩 랩 랩 랩 이 정도 모였으면 되겠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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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 작작중 오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되게 터지네 먹을 거 다 뽑았나? 오마이갓 ㅋㅋ 하나 어디지 또? 이건가? 그래 건물을 붙이면 되는구나 천재네 천재 나 이제 스위스 봐라 다 떨어지는데 남은 덩어버린다고 하면 어 잠깐만 니가 공족 싸우면 데리고 온 의미가 없어 이거 까면 되나요 이제? 끝! 갈레리언 쪽으로 출발한다 제 티팅을 아예 못봐요 게임한테 한 PC에서 하는게 아니라서